형 그러면 형 그거 뭐야? 어해남은 안 돌아갑니까? 아 어해남이요? 어해남이요? 어해남이 얘기해봅시다. 좋다! 여기서 한 번 더 와! 어해남은 어디로 가? 어해남은 사실 첫 그거는 트위터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브이라이브로 넘어가게 됐는데 사실 시간만 되고 아, 좋죠. 장소만 된다면 언제든지 또. 어해남? 네. 그런 것도 버블에 올린 것도 처음. 아니죠! 어해남은 브이라이브 컨텐츠이에요! 베리베리 인류 컨텐츠가 됐어요. 어해남! 둘이 맨날. 제가 한정도 못합니다. 인류 컨텐츠야. 제가 한정도 못하는데요. 심지어 찬이 형 없을 때 제가 일치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베리베리 인류 컨텐츠는 허니의 심야 라디오예요. 무슨 소리예요? 영원의 노래고신리 지금 못해. 유광리에 출퇴근입니다. 공공지 용감에 이 정도는 돼야죠? 공공지 용감에는 근데 프리미엄. 아 프리미엄. 아니 강렬 퇴근이에요, 강렬 퇴근이에요. 지금 제일 1등의 컨텐츠는 허니의 심야 라디오예요. 아 근데 브이픽 뽑혔더라고. 저희가 다 한 번 뽑혔었어. 유광리에 퇴근이라든지. 아니죠. 제 타이테크노를 제 이상형 월드컵이지. 이거 댄스 브이앱이지 용감. 댄스 브이앱도 너무 인정하고 이상형 월드컵 저희가 세계 최초 도입한 브이앱. 그래요? 안 해봤죠? 세계 최초예요? 몰라요. 아니요. 나 자기네 생각, 자기네 피셜. 근데 아마 세계 피셜 최초일 거예요. 그래, 그 투표마다 배로들한테 다 댄스 브이앱만. 아, 넘쳐! 죄송합니다. 뭐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뭘 하... 망했어요. 뭐야? 계란을 제가 먹겠어. 내가 보여줄게. 하나는 뭔데요? 아악! 이상하다. 힌저를 빼라고 했네. 괜찮아요. 너 아까 예열하는 거 봤잖아. 그거는 그냥 베리베리 사이즈. 베리베리 사이즈. 예열을 미리 데워놓는 거. 그니까. 처음 데워놨잖아. 미리, 예열. 최초 데운 거. 어때? 음! 베리베리 사이즈. 베리베리 사이즈. 베리베리 사이즈. 허니의 심야 라디오 꿀띠허니입니다. 네. 녹음을 좀 다시 막힌 해야 돼. 연호가 창피할지도 몰라. 나도 창피해 사실. 그래서... 할 거 없어도... 하기 싫어도 나와서 있는데... 힘들다. 오늘은... 오늘 쓰는 게 맞았던 거 같아. 캡처 타임 해주라. 아니 근데... 캡처 타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캡처는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잘생긴... 그런 데 하는 거 아니야? 캡처는 원래? 왜? 아닌가? 지금 딱 이 타이밍.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지금 캡처하면 딱 귀여울 거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너무... 그 뭐라 하죠? 그 콩깍지가 시켜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은 날 또 이쁘다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좀 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도 돼요 저한테. 아니 그날 또 이쁜 건 맞지. 난 더 이쁠 수 있다 이거야. 다이쿠 수 있다 이거. 이ukshome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잃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연우야 노래 부를 때 감정이랑 음정 중에 뭘 더 신경 써?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감정을 막 생각하다 보면 음정이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정을 다 하면 이제 감정을 신경 쓰는 거지 음정을 완벽히 그냥 해버리고 감정을 생각해버리는 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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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스파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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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요 흰 그대를 볼 때마다 놀라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그대여 뮤직비디오 동네 ding 아휴 형 오빠가 구해줘 채워 이러고 있잖아 지금 왜 오빠야? 형은 아니고 그 마트였지? 제일 좋은 추억은 뭐냐면 저녁에 좀 허기지는데? 그리고 나가서 우리 숯소에 과자들이 타졌잖아 과자 근데 다 빈 거야 아 먹나 랭동식도 그러는데 빈츠가 빛나 탁 꺼내가지고 악 하면 천장이 굳잖아 윈츠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탁 누워가지고 씹는다고 얼마나 행복해 누워서 씹어? 네 확 안 좋아요 응 행복 행복 행복을 위해서 조금 나중에 부르는게 알겠습니다 후진이 씨 똑같죠? 힘들어 그래서 발을 네 밑에 두 번 앞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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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계속 멀저라 내 삶은 없어 잊어라 네 사랑만 이제 아냐 지우고 날 잊어버렸지 난 널 원하 So we're trying to fall in love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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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아 찍고 깍? 찍고 깍 한 다음에 오웬 오웬? 다리 가져오고 오웬 하이 하이 아 아 끝났다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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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웬 오웬 아 모니가 랄랄랄랄 피치나와 난다 I can't stop the feeling I can't stop the feeling I can't stop the feeling 너한테 너의 자체 아니 아니게 I